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2022년 2월 구독자 공부 종목 세번째인가? 2월. 이렇게 강원랜드와 KTNG. KTNG를 요청하셨고, 강원랜드는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비슷한 배당주일 수도 있는 한번 목록에 올라왔습니다. 강원랜드는 5조 4천억이고, 지금 보는 것은 간단하게 보는 거라 가지고 많이 놓칠 수 있으니까 놓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참고할게요. 강원랜드는 시총이 5조고, KTNG는 담배인삼공사. 와 이거 2배네. 강원랜드 2배. 1조 9400억. 아니다. 1조 10조가 5천억. 강원랜드 5조. 와 강원랜드 5조고, KTNG 10조가 말이 되나? 자 강원랜드 투자지표. 투자지표. 주식수가 2억주. 1억주. 맞지? 강원랜드 2억주 맞지? 이거. 외국인이 18% 강원랜드. KTNG 36%. 매출액이 강원랜드 5조 3천억. 10조였잖아. 영업이익. 아 강원랜드는 까먹고 있고, KTNG는 플러스. 영업이익률 27%. 부채율 둘 다 낮고, EPS 8600억이 되네. KTNG. 자 그러면 강원랜드부터. 고고식. 3개월 차트. 1년 차트. 3년 차트. 10년 차트. 최고가는 45,900원이 됐을 때가 있고, 코로나 때 16,000원 가던게 지금 25,500원. 시총은 5조 4천억. 2억 1천만 주가 주식수고, 외국인 18% 동일 업종 PR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리두기, 완화, 엔데믹, 논의, 카지노, 면적 늘린 바. 1분기 저점 찍고 오를 일만 남았다. 요 매출 그거 말고, 그걸 볼게. 여기 보면 5년 짜리거든. 5년 짜리. 5년 짜리. 16년부터 20년까지. 1조 6천억. 1조 5천억. 1조 4천억. 1조 5천억. 하락하고 있었네. 16년에 정점. 1조 6,900억 찍다가. 1조 5천억. 1조 4천억. 1조 5천억.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이제 거의 못 가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회복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몇 프로고? 영업이익률이 얘들 얼마고? 몇 프로고? 30% 육박한다. 20% 순이익이 20%. 학교사 뭐. 저 카지노 차려놓으면 알아서 돈 갖다 바치러 오잖아. 수수료 맞지? 돈을 그냥 낼름낼름. 낼름낼름. 자산이 3조 9천억에서 4조 4천억인데 2020년 들어가지고 3조 6천억으로 줄어들었다. 줄어들단 말은 까먹었겠지. 적자가 나니까 그거 판감매하고 이렇게 매끄내야 될까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금이 1,070억에 자본금 변동 없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고. 영업활동 현금으로 계속 5천9백억 4천6백억 이렇게 풀어서 되다가 2020년때 코로나 때 박살이다가 마이너스 6천억. 그럼 이때 까먹은 것은 이때 적자 난 것은 어디에 있고? 유보율에서 올라왔겠지. 자본유보율이 3,100% 에서.. 와 그래도 별로 안 빠졌네. 3,500% 에서 500%가 그냥 유보율이 그냥 쏙 까먹었는데 그러면 7년을 더 견딘다 말이잖아. 이렇게 흘러가도 맞지? 대충 계산해도. PR이 2,100원 하다가 2,000원 하다가 1,300원 하다가 1,500원 하다가 감소수에 있었네. 회사는 감소수에 성장률은 감소해 있었다. EPS는. PR은 16,17,23,18 지금 얼만데?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PBR 배당수익률 2.7%, 2.8%, 2.8%, 3% 순이익이 40%, 45%, 61%, 54% 요건 괜찮다. 3% 정도의 배당률을 주는 매출 1조 5천억. 1조 5천억 기준으로 둔다라면 지금 얘들 시총이 얼마야? 5조니까 5조 4천. 5조 4천 나누기 1.5는 3.6. PSR 수치가 3.6이다. 높다. 고평까지. 자 그러면 퍼. ROE. ROE 얼마인데 얘들. ROE가 14,12,18,9. 얘들은 거의 독점 아닌 독점이니까. 무너질 리는 없고 경쟁 업체 없고 허가 안 내주니까. 이런 거. 강원랜드 카지노. 부채 비율 낮고. 자본유벌 괜찮고. 이자 발생 부채가 없다가 요번에 이제 돈 좀 땡겼네. 맞지? 요번에 좀 땡겼다. 자 또 한 번 더 보자. 자 기업 개요. 1년 전에 샀으면 2.9% 석 달 이거 얼마야 이거? 이게 석 달 전에 샀으면 4.6%. 지금 거의 성장 안 하고 있는 상태. 성장 안 하고 있는데. 강원랜드가 코스피 대비는 상승하고 있는 거네. 그래도. 한국광해광업공단. 뭐야? 국민연금이 7%. 강원도 도시개발. 요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한. 우리나라 내국인이 출입한 카지노. 고품격 호텔과 컨벤션. 콘도 스키장. 골프장을 갖추고 있다. 골프장도 있고 다 있네. 최근 분기에는 좀 살아나나? 21년 2분기부터는 매출액이 2천억씩 올라가고 있다. 2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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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이면 8천억. 근데 얘들 연간 매출이 1.5천억이니까 지금 1.5천억씩 하면 4.4천억씩 나와야 되는데 지금 2천억이니까 반동관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네. 맞지? 자 또 뭐있나? 귀엽게요. 정성군. 98년에 상장을 해서. 아 98년에 설립을 해서 2003년에 상장. 자 카지노가 88% 매출이고 호텔 한 7% 시설 유지관리 3% 콘도 한 1.8% 연구비도 쓰는 애들. 연구비 패스. 평균 구성연수 14년이다. 와. 그래. 막 들어가려고 막 백 쓰고 뭐하고 막 하네. 맞지? 내수 100% 위주. 주식 배당 2004년에 했었고. 뭐 관계사는 하이원. 하이원이 이쪽이네. 하이원 파트너스.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하이원 추츄파크. 문경 레저타운 키즈라라. 연결 대상 회사에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파트너스. 게임 회사도 있네. 하이원. 하이원 추츄파크. 레일코스터 철도 체험. 요런게 있다. 야 이거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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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무조건 돈 쓸까. 맞지? 돈 무조건 쓸까. 아이가. 코로나 풀리면 카지노 하러 갈까. 아이가. 해외에도 가지만 멀리 안가고 그냥 돈 갖다 바치러 갈까. 아이가. 맞지? 아 이거는 무조건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폭발적인 성장은 없어도. 맞지? 목이 왜 간지럽노. 5% 이상 주주. 국민연금. 요렇게 정선. 기타 주주. 요거 종토방 한번 보자. 종토방 10개 이상 한번 보자. 추천수. 뭐 있노. 한번 보자. 10개 이상. 10개 미만은 버려야 돼. 종토방은 함부로 오면 안 돼. 여봐봐라. 비추 10개 있는 거 한번 볼까. 강원랜드 하도 방송에서 추천질해서 수급 제대로 꼬였음. 리오프닝 관련주로 아난티 추천. 아난티 지금 많이 떨어졌지. 강원랜드 팔고 아난티 신규매수. 에프코. 재매수. 에프코. PC방 부품 들어가는 거. 마우스 들어가고. PC방도 지금 완전히 못 가니까. 사람들 맞지? 애들도 못 가고 하니까. 매출이 안 올라가는 거지. 자 6. 추천수 10개 이상 없네. 안녕하세요. 주린입니다. 추천수 17개. 이거 오늘 사면 되네요. 비추 아니에요. 비추. 자 없다. 추천수 10개 이상 넘어가는 게 어디 있다. 하이원 온 김에 강원랜드 들렸는데요. 대기 3천명. 안에 3천명 꽉 차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하는 모양이네. 아유. 꽉 찼단다. 사람 꽉 찼단다. 하계사 가지마라 해도 가는데 나도 춤추러 댕기잖아. 이거 괜찮겠다. 이거 강원랜드 한번 봐야 되겠다. 차트도 10년 차트에서 코로나 16,000인데 지금 25,000으로 해봐야 100%도 성장 못했는 상태. 코로나 전에 19년도에 3만원 얼마까지 갔었는데 그때까지도 회복도 못 했잖아. 이거는 뭐 이거는 꾸준한 배당주로 가전 안하고 못 살 거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또 KTNG. KTNG 짜잔. 일주일 차트 3개월 차트. 뭔데? 8만6천원 했다가. 1년 차트 8만6천9백원이 작년 11월에 3년 차트. 19년도에 10만9천원까지 갔었네. 19년도에서 코로나 와서 박살났다. 아이가 회복이 못된 상태였지. 회복이 안 된 상태. 13만9천원이 최고가. 담배임상공사가 뭐 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쉽죠. 얼핏 듣기로는 옛날에는 그냥 불태우는 담배. 지금은 홍삼팔고 또 뭐더라. 액상담배. 이것도 이어서 나오니까. 그게 그래 잘 팔린다. 그거 냄새도 안나고. 방에서 막 입히더라니까. 쿠바의 감성과 소핫 소쿨 씨가 전자약 와인브레인 리오프링 기대. 이게 리오프링 기대 주는 모양이네. 이것도 제목. 그걸로 보자 제목. 어딨노. 종목분석. 5년 차짜리로 제목 한번 보자잉. 연간. 16년부터 22년까지 매출이고요. 4조 4천억. 4조 6천억. 4조 4천억. 수평을 달했다가. 19년도에 4조 9천억 갔다가. 20년도에. 20년도? 코로나인데도 5조 3천억 뛰어버렸어. 집에서 담배임 피는 뭐이지. 영업이익이. 4조에서 4.3. 몇프로에요.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 30% 30% 30% 28% ROE가 18% 이거 뭔데. 뭐하는 회사고. 순이익률은 얼만데. 순이익률 26% 와 이거 땅짓고 혐치기 아이가 이거. ROA도 그렇고. 부채비율 26% 자본유보율 900% 많이 안 싸놨네. EPS가 상승했냐. EPS가 8800원 하던게 8800원 하고. 6600원 하락했다가. 하락했다가 8500원. EPS 성장률은 고만고만하고. PER은 지금 9. 9 설정. EPS 성장률은 1점이 넘어가겠다. BPS는 한번 보자. BPS 필요없지. 배당 수익률은 3.5%에서 3.9% 4.6% 20년에는 5.7% 순이익의 37% 41% 55% 53% 50% 최근 5년간 거의 순이익의 한 50% 가까이를 배당으로 줬네. 와 5%씩 줬네. 순이익의 5%를 50%를. 이거 최근 분기는 매출이 거의 한 분기마다 1조 2천억씩. 올라간다. 5조 3천억이 올해 나오겠나. 1조 5천억. 2조 8천억. 4조. 5조 5천억까지 안간 것 같은데. 5조. 그래도 5조만 넘어도. 19년. 아 5조만 넘으면 안되네. 20년 매출을 못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다간다 할 것 같은데. 이야. 자. 한번 보자. 이것도 신기하다. 신기해. 신기하다. 오. 퍼스트. 국민연금이 9%를 가지고 있고. 퍼스트. 또 인베스트먼트 7%. 중소기업은 6.9%. 자사주가 12%. KTNG. 주가. 코스피 대비 높고. KTNG가. 또 뭐있노. 기업. 한번 보자. 또 보자. 이 아들 뭐 파는지 한번 보자. 어. 제조걸련 차. 그 담배란 말이지. 전자담배 이런거. 96.97. 그러니까 한국 담배 인상공과 맞다. 향캡슐. 입담배 3% 반제품 상품. 얘들 홍산 파는 데가 아니 뭐이네. 연구비는 1%씩. 550억씩 쓰고 있고. 평균 건성연수 17년. 박살나네. 들어가면 안나오네. 상품 제조 담배. 담배 수출이 30%가 된다. 만들어놓은거 파는 것도 이렇고. 분양수익. 향담배 캡슐. 이거는 인간공 90% 상품. 상품 뭘 팔지? 홍삼. 홍삼 60 뿌리. 이런것도 홍삼 판다 그랬으니까. 꽃을 든 남자. 다나한. 식량금 몇번에. 자본금 이익소가. 어. 아. 2009년까지만 이익소가. 얘들이 상장 언제 했는데. 상장 언제 했는데. 상장 99년에 했는데. 이익소가 언제 했는데. 2006년도 했고. 7년도 했고. 8년도 했고. 해마다 했었네. 2006년에서 9년까지. 이익소가. 오. 영진약품 지분 52% 가지고 있고. 코스모스코스. 한국인상공사. 100% 태아산업. 상상스테이. 야. 이거 비상장. 와. 이게 뭔데. 자산이. 이거 얼마하고 이거. 천원이가. 억. 10억. 100억. 천억. 2조 2천억짜리. 한국인상공사. 가지고 있고. 자산이. 영진약품. 1,800억짜리. 자산. 태아산업. 이건 뭐 이런게 다 있노. 정관장. 육년근. 상업. 길림. 한정. 인삼. 유안공사. 코스모스코스. 과천. 상상. PF. PBA. 부동산. 개발. 호텔. 담배제조. 한약제조. 지경. 홍삼. 입담배. 입담배 얘들이 독점 아이가. 아. 이거 박살나는데. 이거 지분 한번 보자. 지분. 우와. 사고팔고도 많이네. 국민연금. 블랙락이면은. 블랙락이면 어디고. 세계적인. 그거. 펀드회사 아이가. 그거. 금융회사. 블랙락. 보고의무해지. 다 팔고 나갔네. 블랙락. 블랙락 다 팔고 나갔다. 10% 이상은 없고. 5% 이상은. 퍼스트 이글.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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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근에 팔았네. 2001년. 2021년에. 얼마주고 팔았노. 그때. 가격이 없네. 기타주주.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와. 외국인이 사고 있네. 외국인 사고 있다. 36%. 최근 36%. 언제. 37%에서. 2021년 7월 때는 37%. 좋다. 그러면. 2020년 전에. 코로나 전에 한번 보자. 코로나 전에. 2019년에. 50%까지 가지고 있었다. 코로나 하면서. 냈다 팔고 그랬는데. 그때 10만원씩 했네. 79,000원입니까. 맞지. 이야. 이거는. 이거는 뭐. 종터방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10개. 10개 이상. 와. 26. KTNG 특징. 코스피 폭락에도 버티고. 코스피 폭등에도 잘 버틴다. 이게. 26개. 안 큰단 말이지. 안 큰다. 이건. 해치 차원에서. 많이 들고 있으면 되겠네. 개미들. 울고 가겠네. 와. 오늘. 5% 막. 6% 떨어질 때. 얘네들. 0.5% 밖에 안 떨어졌다. 재미는 없겠지만. 안전빵이 굉장히 크겠다. 맞지. 배당도 좋고. 10만원까지 안 판다. 이야. 이거. 이게 리오프닝 줄 맞지. 다른 데가. 리오프닝 줄도 아니잖아. 항상. 담배는 뭐. 모여야. 피나. 안 모여도 피는데. 신기하다. 이것도 한번 공부해야겠다. 맞지. 8. 담배 절대 못 끊지. 못 끊지. 담배 주파하고 통화했다. 내일 8만 천원이란다. 얼른 풀매 쇠라. 담배 한갑에 만원. 가자. 소주 한 병에 5천원 가자. 말도 안되는. 오. 24개짜리. 8만 5배원에 4억 샀다. 6% 배당 맘이 되네. 지금 8만 5배원 7만 9배. 좀 빠졌네. 적금 대신 넣어준다. 오. 그렇지. 좋은 기업인듯. 저주채금. 야 이거. 배당금. 배당 수익률. 어우. 좋잖아. 배당 최근 5년 컸고. 8만 원 더 싸다. 이제 7자 보기 힘들듯. 그 다음날 바로 7자 됐죠. 21일 날짜인데. 7자 됐지. 7자 됐다. 올해 10만 근처 간다. 올해. 올해 언제. 22년. 묻어도 묻어도. 요거 괜찮네. 괜찮다 이거. KTNG도 괜찮대. 강원네드도 괜찮고. KT렌지도 괜찮고. 공부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끝.